안녕하세요. 대한사랑 미주지역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버지니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요즘 좀 전에 말씀 나누시는 것도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림픽이 일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굉장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개막식 같은 경우도 굳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좀 어두운 개막식 연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국 문명 지구촌을 이끈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제가 아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는 아시는 분들 같고요. 제 소개는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올림픽 굉장히 또 잘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양궁 선수들 금메달 따는 모습도 매일매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계에 가깝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 또 유명한 이번에 가질 못했는데 사실 도쿄올림픽에 가질 못했는데 유명해진 분이 있죠. 수영 선수의 시에라 슈미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항상 수영을 하기 전에 케이팝 댄스를 이렇게 추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인기를 우리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인상 깊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떨어졌더라고요. 좀 아쉽게도. 최근에 스페인에서 스페인의 금메달을 선사한 태권도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 태권도 선수인데 기차 하드 쿰 꿈 큰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차는 트레인이고 그 다음에 하드는 하드고 드림 빅이라고 하는 영어인데 영어를 그냥 구글 번역을 했는가 봐요. 따로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차 하드 쿰 끈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굉장히 재밌다. 재밌는 오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들어오시고 전부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한류열풍사랑의 의장을 맡고 있고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을 맡고 있고 또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이사를 맡고 있는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한류열풍사랑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커뮤니티 단체 한류열풍사랑이라고 해서 회원은 한 19만 명 정도로 조금 줄었습니다. 원래 한 21만 명 정도 됐었는데 이 한류라고 하는 걸 예전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정보를. 지금은 정보를 SNS 어디에서나 이렇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커뮤니티가 왕성화했던 시절이라고 할까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이 어떻게 보면 한류의 분기점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유럽의 한류 팬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M타운에서 유럽에 프랑스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하루를 더 해달라라고 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전 세계, 특히 유럽까지도 이렇게 갔구나라고 하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2011년에 제가 문체부 장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한류 열풍 사랑이 한 10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10년을 어떻게 보면 유지한 공로로 이렇게 상을 타게 된 것 같고 지금도 그 이후로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동안에 한류와 관련된 또 전 세계 한류 팬들을 해외에 가서도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2년 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인도라든지 유럽에 가보면 한류 열풍을 실제로 실감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2년 전이죠. 2019년에는 이제 베를린, 독일도 이제 한 번 쭉 이렇게 돌면서 동포들 대상으로 한 어떤 역사 강의, 그 다음에 한류 팬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그때도 뭐 엄청났죠. 2년 전만 하더라도 BTS라든지 여기 다 BTS 팬들이에요. 방탄소년단 팬들인데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 문화 강연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2018년 말에는 크로아티아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이번에 모일 때는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태극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류 열풍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고 있고요. 그걸 아마 실감하실 수 있으리라.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미주 지역은 뭐 다 아시잖아요. BTS가 지금도 1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8주인가요? 8주에서 이제 9주로 가는데 아직도 이제 버터라고 하는 노래가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국 문명 지구촌을 이끈다라고 하는 주제로 좀 거창하게 한 번 잡아봤습니다.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생활하면서 이뤄놓은 모든 상황적 기반을 얘기한다. 인류의 지혜가 발달하여 미개한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위한 기술이나 제도가 발전된 상태. 그래서 문명이라는 말도 쓰고 이제 문화라는 말도 쓰는데 문명이라고 하면 좀 더 발전된 어떤 문화의 단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4대 문명이라는 걸 많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4대만 있는 게 아니라 8대도 있다. 뭐 문명에 대해서 사실 문명이 이루어진 곳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배워온 바로는 이제 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안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호강 유역의 중국 문명이라고 그네들이 또 이제 이건 중국 문명이다. 황화 문명 또는 중국 문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면 아마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거고 또는 뭐 문명 충돌 뭐 이런 책도 아마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명이라고 왜 이야기를 끌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즘에 UFO 많이 나오잖아요. 미주지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UFO가 나왔는데 UFO같이 생겼지만 이 점이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점이? 지구죠. 지구. 이족에 이르는 무수한 은하들, 이 섬 속에 흩어져 있는 우주, 우리 은하 안에 모여있는 3천억 개의 별들. 그 별들 중에서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8개의 행성이 있고 그 태양 앞에서 이제 콩알 정도만 한 그런 어떤 지구가 있다. 지구가 있고 그 지구 면적에서도 0.021%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한민국이 뭔가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 뭐 이거는 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저는 어디서 들었냐면 세계적인 문명 비평가가 있습니다. 기소르망이라고 하는 비평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보통 강의를 할 때 한국 문명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한국 문명, 글로벌 시대의 독창적인 자산. 한 10년 전에도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한국 문명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놀라운 한국 문명이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그 자체가 하나의 문명이다. 최근 들어와서 얘기한 거죠. 한국 그 자체가 하나의 문명이다. 한국 문화의 모든 부분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피어오르게 되었음을 확신한다. 한국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올 수도 있고 정치 경제 리더들이 한국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즉 지금까지도 한국에 대한 단편적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잘 만드네, 대형 선박을 잘 만드네, 젊은이들에 대한 음악이 정말 좋네, 케이팝 같은 거죠, 영화를 정말 잘 만드네 같은 생각인데 갑자기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한국에 대해 일체적이고 총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화되어 한국을 그 자체로서 문명으로서 인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총체적인 것을 다 모아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한국 문명이더라. 이 한국 문명이 지구촌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한국 문명이라고 할까요? 고대의 한국 문명, 그리고 중세의 한국 문명, 그 다음에 현대의 한국 문명 이렇게 나뉘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의 한국 문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시원한 곳인데요. 지금 굉장히 미주 지역이나 캐나다, 굉장히 더우시죠? 40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35도 정도 되거든요. 지금 아침인데 굉장히 더워요. 남극 대륙에 가보면 두꺼운 얼음 아래에 보스토크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있는데 한 3,600m 정도 뚫어보면 얼음 기둥이 있어요. 얼음 기둥이 지구의 문명의 역사를 나타냈죠. 남극 보스토크 호수 얼음 기둥을 분석한 결과 지난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래쪽까지 뚫어보니까 3,600m를 뚫어보니까 그 밑에는 호수라서 더 이상 뚫릴 게 없는 거예요. 얼음 기둥이. 그러니까 이제 42만 년으로 연대는 끝난 거죠. 이 42만 년을 보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래쪽은 빙하기다. 그리고 이제 간빙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하면서 지금은 간빙기인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클라이밍 체인지라고 해서 나사 홈페이지에 보면 클라이밍 체인지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를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이 그래프를 썼었습니다. 42만 년 그래프를 썼었어요. 그래서 빙하기, 간빙기의 주기가 있다가 지금은 그 주기보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를 썼다가요. 최근에는 뭘로 바꿨냐면 80만 년의 주기로 바꿨습니다. 이 80만 년도 마찬가지로 42만 년과 80만 년이 마찬가지로 빙하기,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3만 년 전쯤에는 위에 가장 큰 높은 위치 간빙기를 찾으려 했다가 빙하기로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간빙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시원한 거니까 간빙기가 되겠죠. 빙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해빙이 되면서 5만 년 전에 지구에 현생 인류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생 인류의 출현에 대해서 현 인류는 기원전 4만 년 이후에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슬며시 나타났다. 또는 유전자들은 오늘날의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대략 5만 년 전에 유전자의 거대한 비약으로 이루어졌다. 또는 지난 4, 5만 년 동안에 인류는 생물학적 변화를 전혀 겪지 않았다. 4, 5만 년 전에 또는 5, 6만 년 전에 평균적으로 5만 년 전에 지구에 현생 인류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 빙하기를 뚫고 해빙기가 되면서 인류가 이게 출현하게 되는데 5만 년 전부터 해서 뭐냐면 빙하기가 소빙하기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또 그 안 속에 5만 년 안 속에 또 주기가 있는데 약 2만 년 그리고 1만 4천 년 전 이렇게 하면서 빙하가 완전히 간빙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만 2천 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가던 시점에 중국 대륙과 중국 대륙이 있잖아요. 한반도를 연결하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수면 아래로 이렇게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를 대륙붕이라고 해서 깊을 때는 44미터 그리고 얕은 때는 22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40미터에서 20미터 정도로 얇게 형성된 그런 어떤 대륙붕이 생긴 거예요. 서해 또는 황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서해안에 너른 갯벌이 형성된 겁니다. 갯벌이. 그래서 한반도 서해안에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곳은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세계 5대 갯벌이라고 해요. 갯벌. 그래서 한반도 서해안에는 난류의 영향으로 해양생물과 미생물이 풍부하게 사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잘 보존된 그런 갯벌이 형성되게 됩니다. 미주 지역에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미주 동부의 조지아 연안, 캐나다 동부해안, 아마존 유역, 북해연안 그리고 서해 갯벌이 있습니다. 미주를 잠깐 보면 미주 동부의 조지아 연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나봐요. 그래서 미국 동부해안은 염습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 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동부해안에 갯벌이 있는데 대세왕을 따라 나타나는 그런 염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서해가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서해 보면 그쪽에 보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령 밑에가 이제 서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보령의 머드축제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500만 정도가 왔다고 그래요. 이 머드축제 때만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해외 세계 사람들도 머드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고 이런 축제가 세계에 많이 없나 봐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갯벌이 있어요. 갯벌이. 서천 갯벌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우리나라 3대 철새 도래지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철새들이 이렇게 왔을 때는. 이 철새들이 어디서 오냐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이 철새들이 쭉 와서 서해 갯벌에 이렇게 서천 갯벌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또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러시아로 가고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다시 이제 뉴질랜드나 호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어떤 철새들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천 갯벌과 더불어서 이 서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갯벌이 있죠. 뭐 송도 갯벌 고창 부안 갯벌 쭉 해서 무한 갯벌 쭉 갯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갯벌들이 많아요. 23개 지역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습지 보호지역이에요. 보호지역을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뭐냐면 웻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젖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살기 좋은 지역. 12,0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온난기 초기에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저 위쪽으로 가면 거의 발해만이라고 하거든요. 발해만. 발해만인데 발해만까지 지구상에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다. 언제? 12,000년 전쯤이죠. 그래서 빙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연결하고 있던 땅이 수면 위에 잠기고 서해안의 너른 갯벌이 형성되고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뛰어난 조건을 가진 생태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이죠.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이 되었어요. 세계유산. 그래서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3개의 문화유산과 2개의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석구란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화성, 그리고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도의 고인돌, 조선왕릉, 한국의 하회와 양동, 역사마을,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 이거를 더불어서 자연유산이 있는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한국의 갯벌이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여기에 제일 먼저 문명이 싹 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태고적 문명, 상고의 문명을 말씀드리는데 제일 먼저 문명이 싹 텄다. 그게 어디냐면 요화지방이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곳이 서해잖아요. 그래서 서해 황해에 환, 황해연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환이라고 하는 건 둘러친다는 거죠. 둘러서 서해에 황해연안이라고 하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발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해연안 지역을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요화라고 하는데요. 이 요화지방이 살기 좋은 곳이어서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많이 살게 되어서 문명이 형성되게 되는데 기후변화와 함께 문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보구, 흥류화, 소화서, 홍산문화, 하가점, 하층문화, 소화하연문화라고 하는데 이걸 다 합해서 우리가 홍산문화라고 합니다. 또는 요화문명 또는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를 홍산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9천 년 전에 소화서문화, 흥류화문화, 사해문화 8천 년 전에, 부화문화, 조보구문화 6천 년 전, 홍산문화 5천 5백 년 전 그 다음에 7번에 소화연문화, 하가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가점 문화는 이렇게 보시면 소화서문화,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부터 해가지고 흥류화문화, 동북아 최초의 집단 주거지, 옥기거리, 그리고 사해문화, 부화문화, 조보구문화 그 다음에 홍산문화, 국가성립을 알리는 대규모의 적석총, 제천단, 여신묘 이런 것들인데 아마 홍산문화에 대해서 배우거나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신다면 홍산문화에 관해서 한두 시간 정도는 같이 이야기해 볼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연, 하가점 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대 문명보다도 오래된 최고의 문명이다. 이렇게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는 4대 문명의 발상지보다 천년이 빠르면 황화문명보다는 2,500년이 앞선다고 합니다. 이 제5의 문명 발상지가 등장을 해서 이곳이 제1의 문명 발상지임을 외치고 있다. 세계사가 다시 쓰여져야만 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4대 문명이 있잖아요. 4대 문명에서 저 황화문명을 중국 문명이라고 명명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홍산문화라든지 요화문명은 한국 문명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대의 한국 문명이죠. 고대의 한국 문명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최고, 가장 오래된 요화문명이 한민족의 시원인가, 역사 스페셜에도 이런 걸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홍산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의 조상, 한국인의 뿌리 조상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LA 갔을 때 그때 23가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번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적속총, 피라믹이 나오고요. 고인돌, 옥기, 옥기거리, 고곡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복골, 암각화, 그리고 천신단, 천신단과 함께 나타나는 원통형 토기, 옥종, 삼족기, 용복문화, 상투, 상투가 나오죠. 상투용 옥고, 편발개수, 채도문화, 옥루에, 온돌, 여신과 곰토템, 주문읽는 남신상, 비파형 옥검, 비파형 동검, 치가 있는 석성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나오더라도 사실 적속총, 돌무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저 중원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국인의 조상들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또 이제 그 반박을 많이 하니 여러 가지를 많이 든 거죠. 그래서 우시라 교수는 요하문명의 주도세력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개통이다. 그리고 박원길 몽골학회 부회장은 홍산문화는 고조성과 흉노의 기업문화가 분명하다. 몽골에서는 이를 당연히 여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를 아예 보려들지 않는 이런 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류학자, 강단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기대 교수는 홍산문화는 고조선의 선대문화, 하가점 하층 및 위영자문화는 고조선 시대의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하가점 하층이나 위영자문화는 고조선 문화고 고조선의 그 이전 문화라는 거예요. 홍산문화는. 여기가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죠. 요서지방입니다. 하가점 하층이고 여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보셨던 그 홍산문화 그래프로 지도로 보면 8번 하가점 문화입니다. 하가점 문화. 여기가 바로 고조선이고 그 이전은 뭐냐면 배달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은 환국 문명까지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신 사라 넬슨 교수는 홍산문화의 특징은 농업과 가축과 업을 겸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동북지역의 고인도는 한국과 완전히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요하일 때는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도 요하를 훨씬 벗어나서 요동반도 한반도에 이르는 발해연안 벨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하문명이라 한정하기보다는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문명 아까 보셨잖아요. 발해에 위에 있는 요하문명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발해와 아래쪽에 있는 서해, 황해까지 이어지는 환황해권이라고 할까요? 이걸 다 합해서 산등부터 해서 발해연안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 있냐? 근거는 많죠. 많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빗살무늬 토기인데요. 이 빗살무늬 토기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북방루트를 거쳐서 발견되는 그런 유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것이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우리나라하고 만주지방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왼쪽은 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도 있는 빗살무늬 토기고요. 그리고 옆에는 보면 홍산문화에 보면 아까 흥륭아 사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해 유지박물관에서 전시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중국어 발음으로 되어 있죠. 식룡화라고 되어 있는 흥륭아, 그 다음에 차하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해입니다. 흥륭아 사해 그리고 고성 이것이 빗살무늬 토기가 같아요. 거의 같은 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반도와 유역에서 대부분 발견되고 발견되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가장 오래된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 북유럽까지 갑니다. 이게 빗살무늬 토기인들이 옮겨진 루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빗살무늬 토기가 수출된 루트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홍익해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한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최초로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그런 어떤 유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토기는 저 아래쪽에 있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 만삼천년 전에 토기가 있습니다. 제주 고산리식 토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삼천년 전 만이천년 전에 이렇게 붙었다가 일본하고 붙고 중국하고 붙어있다가 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주 고산리와 그리고 한반도 남해 유역에 뭐가 있냐면 고산리식 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류 최초의 토기라고 합니다. 이 인류 최초의 토기는 동의족이 살던 연해주 한반도 그리고 일본의 구주지역 정도 아래쪽이죠. 큐슈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주 고산리 덧무늬 덧무늬 토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어져서 뭐가 되냐면 아까 보셨던 빗살무늬 토기가 되는 거죠. 빗살무늬가 토기가 되어서 가장 오래된 그런 토기들이 이제 서해안으로 쭉 올라가면서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 고성 문암리 빗살무늬 토기하고 만주 지방의 흑룡화 사회 토기가 가장 오래되었고 거기서부터 5천년 4천년 해가지고 북유럽까지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빗살무늬 토기고요. 이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서 보면 한반도와 만주가 같은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딱 들어가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옥 귀걸이가 나와요. 이렇게 옥 귀걸이가 나옵니다. 사실 이 옥 귀걸이는 전시되었을 때 잘 모릅니다. 저도 한 박물관을 10번 정도 가봤을 때 그때야 이제 캐치를 했는데요. 옥 귀걸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귀걸이가 하나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그래서 이 화살표를 가지고 이게 뭐냐. 뭐냐면 화살표의 끝자락이 어디냐면 흑룡화 사회라고 하는 아까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흑룡화 문화의 옥 귀걸이가 나옵니다. 이 옥 귀걸이는 여기다 꽂는 거죠. 이제 지금은 뚫기도 하지만 일단은 여기 딱 이렇게 꽂는 겁니다. 그래서 흑룡화 문화의 옥 귀걸이가 있었다. 흑룡화와 사회의 옥 귀걸이가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의 고성의 옥결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 다 수화목에서 만들었다. 압록강 유역의 수화미라는 곳이 있는데 이 수화목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400km를 그 옥을 가지고 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빠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옥 귀걸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흑룡화와 사회는 이 옥결과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를 봤을 때 같은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연한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권으로서 이렇게 호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권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전에도 있었지만 환국이라고 해서 그 이전의 사람들도 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보통 여기에는 뭐냐면 신시배달국이라고 합니다. 신시. 삼군교사에는 신시로 나오고 환당국에는 배달이라고 하는 국명도 나오죠. 그래서 신시배달국이라고 하는데 동북아에 세운 한민족 최초의 국가 6천 년 전, 약 6천 년 전에 배달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발해연한 문명이다 또는 배달 문명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그 밑으로 1565년을 내려오면 바로 고조선이 있습니다. 단군조선의 강역이죠. 왼쪽은 윤내연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어떤 비파형 동검 이런 거 고인도를 기준으로 한 그런 어떤 고조선의 강역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박선희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청동단추를 기반으로 복식문화, 고조선의 복식문화를 기반으로 하여서 봤을 때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 이 청동단추는 이렇게 생겼죠. 한반도 남쪽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청동단추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곳은 전부 하나의 고조선 문명권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남한, 한반도 남쪽은 고조선이 아닌 걸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쪽은 진이라고 해서 진국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비파형 동검의 영역이면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비파형 동검과 파란 것이 고인돌이거든요. 파란 것이 고인돌, 빨간 표시가 비파형 동검인데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의 대표 유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지금 교과서에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해요. 고인돌을 오른쪽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조금 내려앉으면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하고 그 아래쪽은 개석식이라고 해서 쑥 눌러앉았죠. 그래서 이것을 다 따로 구분을 하는데 따로 구분을 해서 탁자식 고인돌이 많은 지역 그러면 한반도 남부가 빠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탁자식 고인돌로 국한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고인돌이 나온 곳이 전부 다 고조선의 강역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탁자식이라고 하는 이 고인돌도 한반도 남부에 없는 건 아니다. 있다라는 거죠. 드문드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고인돌의 주인공이 대마도를 거쳐 익기섬을 지나 일본 열도의 큐슈 지역. 여기에서 이 사진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은 큐슈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큐슈 지역 사가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일 문화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파형 동건과 고인돌로 해야 된다고 했죠. 대표 유물을. 거기다가 민문이 토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냐면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는 민문이 토기가 아니라 민문이 토기의 일종인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것을 고조선의 대표 유물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분홍색 테두리 있잖아요. 이것이 미송리식 토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비파형 동건이 있고 고인돌이 있는데 고인돌을 탁자식 고인돌로 하니까 좀 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줄게 하는 게 뭐냐면 미송리식 토기라는 거죠. 청천강 이북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방에서 출토되는 토기다. 그것까지 합쳐서 여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작게 쓰여 있는데요. 미송리식 토기 등의 분포 지역을 토대로 해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송리식 토기를 넣으면 어떻게 보면 교집합으로 해서 고조선의 강력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더 줄어드는 거. 그런데 사실 학계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지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 좋으라고 더 크게 해놓은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뭐냐면 실제 고조선의 강력은 한반도 남부와 큐주까지 포함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바꿨냐라고 하면 그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것이 일제식민사학자, 일제관변학자인 이만이시류라는 거죠. 이만이시류는 단군신화라고 해서 단군신화가 북방 퉁구스 계열의 신화로 한민족, 특히 남쪽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다. 단군신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남쪽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고 한민족 전체의 시조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산신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반도 남부와 북부를 분단시키는 동시에 일선 동조론에 영합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부를 일본 열도와 하나의 신화권으로 묶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지도를 보면 노란색, 왼쪽 교과서에 보면 노란색이 단군조선의 영토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2002년도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연두색은 동의족 분포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의는 한민족이 아니다, 최근에. 동의는 한민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연두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스캔을 해서 좀 어두운데 천재교육, 최근에 고등학교 교과서는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다 벗겨졌어요. 동의족의 분포도라고 하는 것이 싹 벗겨지면서 고조선은 남쪽과는 완전히 무관한 그런 걸로 돼버렸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만희 시류가 북쪽하고 남쪽하고는 다르다. 완전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현실화된 것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실제 역사는 어떠냐. 여기를 다스렸던 분은 아까 보셨던 그 영토는 윤내역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고조선의 영토, 배달국의 그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어떤 강력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는 한 분의 단군이 아니라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정리를 한 건데요. 예전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 반쯤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찾아낸 것이 47대 단군을 드러내는 문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은 13개가 되죠. 여기서 보시면 13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당고기 또는 규원사화에서도 47대 단군,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1923년에 김종환의 조선사략, 24년에 심당 이고선 선생의 환단세감, 24년에 강효석의 전고대방, 29년에 김광의 대동사강, 그리고 박장연의 해동춘추, 이창환의 조선역사, 윤영구의 조선세가보, 김혜김씨 문원보, 대하발의 단기고사, 그리고 대동요람, 이고선 선생의 단서대강에 이르기까지 전부 47대 단군. 그다음에 뭐냐면 심당 이고선 선생은 여기 보면 4번하고 13번에 나오는데요. 환단세감과 단서대강에 보면 49대 단군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초대 단군왕검 위에 할아버지까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47대 단군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를 보면 강효석 선생의 전고대방이라고 하는 인명사전이 있는데 이 인명사전을 보면 단군이라고 해놓고서 전세 47이라고 써놨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박스 쳐놓은 곳을 보면 전세 47명이 전한다. 단군은 한 명이 아니라 47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 세가보를 잠깐 보면요. 47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쭉 써 있는 게 환단고기하고 똑같습니다. 단군, 단군의 아들 부루, 부루의 아들 가륵단군, 가륵단군의 아들인 오사구 단군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분의 단군이 실제 있는 209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 조선은 47분 단군이 통치한 2096년이고 그 전에는 신시배달국이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류 문화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사실은 환국배달조선이라고 하는 환단 문화에서 전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물진문명도 나오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서천을 갔는데요. 거기 보면 한산이라는 곳이 있어서 한산 모시가 있어요. 모시가 있는데 그 모시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삼국사기에 나온다. 삼국시대에 나온다. 모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47대 단군을 다룬 어떤 역사서를 보면 단군의 아들 부루 때도 보면 모시의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올라가는 거죠. 어떤 물진문명이라든지 의식주 문화라든지 그런 모든 것의 문화가 사실은 우리 역사가 인정되었을 때 그 역사는 환국배달조선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한류 문화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역사문화뿐만 아니라 정신문화 또는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9000년 전에 한민족의 최초 경전, 인류문화사의 최초의 경전을 천부경 81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대한사랑에서 천부경에 관해서도 같이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천부경에서 이어져서 배달국의 5대 태우이 환영의 막내 아들 태오복희씨인데 이 태오복희씨에서 하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천부경을 관통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하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부경과 하도에 정통했던 시조 단군왕검께서 바로 낙서를 완성했다. 하도와 이어지는 것이 낙서인데요. 이 낙서를 완성해서 우임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환당고기를 감수한 해악 2기 선생이 태백진훈이라고 하는 책에 행촌이암 선생의 태백진훈에 주석을 붙여서 태백진훈을 저술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왼쪽 노란 부분에 보시면 단군이 서성이라고 나옵니다. 단군이 낙서를 완성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단군이 낙서를 완성해서 그거를 보냈는데 당시에 우가 낙수에 이르렀다가 금거북을 전해받았는데 그 금거북의 등에 보면 낙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주변화의 이치를 담은 하도와 낙서가 다 뭐냐면 환국배달조선에서 완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주수학의 세 가지 원본이 출현하게 되는데 환국에서 천부경, 배달에서 하도, 그다음에 단군조선에서 낙서가 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도와 하도와 하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숫자를 배열한 것을 보면 오행이 나옵니다. 음량오행의 오행이 나오거든요. 하도와 오행. 이 오행을 발굴한 분이 누구냐 이것을 처음 발견한 분이 바로 5대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인 아까 보셨던 태우보키 씨라는 거예요. 이 태우보키 씨가 하도와 오행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팔괴를 시액팔괴다 그래서 팔괴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태극팔괴다 또는 복귀팔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복귀팔괴에서 보면 동서남북에 보면 건건감리가 있습니다. 이 건건감리만 남겨두고 복귀팔괴에서 그것을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거기다 가운데 태극을 딱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태극기가 태극하고 팔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니냐 지금도 보면 그렇게 댓글이 달리거든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최소한 너희들의 문헌에는 동의족이라고 나와 있는 태우보키 씨의 팔괴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문헌에서 보면 배달국의 5대 환웅의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우보키 씨의 뭐냐면 이런 어떤 철학이 어디로 가냐면 가령 이제 서양에서 이진법을 고안한 것이 라이프니치인데요. 라이프니치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치견산이 가능한 계산기를 발명했다. 이 계산기가 뭘로 가냐면 결국 컴퓨터 지금의 어떤 디지털 문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라이프니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불가사의한 새로운 이진법의 발견은 5천년 전 고대 복희왕이 발견한 철학서이며 문학서인 주역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복희가 라이프치를 낳았고 라이프치가 빌게이치를 낳았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이게 보면 라이프니치의 이진법 계산기입니다. 최근에 고구려 벽화도 전시회를 했어요. 대전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보시면 고구려 벽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북두치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선 문화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오해분 사호묘가 있습니다. 이 오해분 사호묘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녹색의 복장을 하고 있는 조이선인 고구려인이죠. 고구려인이 작대기를 가지고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뭐가 나오냐면 문왕팔계가 나옵니다. 문왕팔계도라고 하는데 이 문왕팔계도에 대해서 기록이 중국 문원에서는 500년 뒤에 나와요. 500년 뒤에.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문왕팔계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고구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냥 바오는 어떤 전투적인 거, 수렵을 행했다, 무용, 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문왕팔계, 팔계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왕팔계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이전에 나왔던 복귀팔계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냐면 복귀팔계와 문왕팔계를 공부했다. 고구려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돌 김용옥 선생이 이제 동경대전 강의를 하고 있어요. 동경대전 1, 2라고 하는 책을 40년 만에 이렇게 냈다.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30강, 31강에 보면 바로 정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귀팔계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문왕팔계가 있고 왼쪽에 보면 정역팔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정역팔계도 우리 150년 전, 160년 전에 김일부 선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복귀팔계와 문왕팔계와 정역팔계라고 하는 이 팔괴의 이치, 이 우주변화의 이치조차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완성이 된다. 한국인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런 어떤 팔괴도 그다음에 음량오행 그것의 어떤 뿌리가 되는 천부경, 하도, 낙서라고 하는 우주수학의 원본도 전부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이러한 어떤 우주변화의 이치에 관통하고 그 이치에 맞게끔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한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고대 한국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를 보면 배달국의 14대 자오지환웅, 치우천왕이 있습니다. 치우천왕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봤냐면 지금 이제 도쿄올림픽을 하면서 뭐냐면 아 이게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평창올림픽 개막식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평창올림픽에 보면 김연아 선수가 성화를 채화를 하고 그다음에 성화에서 계단을 쭉 내려오면서 도깨비 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일성이 들립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치우라는 말을 써요. 치우. 합창소리가 들리는데 치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깨비 난장으로 들어가서 이게 보시면 이 도깨비 탈을 쓰고 있는데 방상시 탈이라고 해서 눈이 4개예요. 그런데 중국 문헌에도 보면 치우는 눈이 4개이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뒤로 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치우천왕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조폐공사에서는 배달국의 14대 치우천왕을 모델로 한 메달을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7년 그다음에 18년, 19년 해가지고 계속해서 오른쪽에 보면 치우천왕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메달이 많이 팔려서 수십억에 이렇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창올림픽에서 그때 동시간대에 5억에서 10억 정도가 이렇게 시청을 하던 거기에 치우천왕을 외쳤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외칠 수가 없는 것인데 교과서에만 안 나오고 우리 학계에서 치우천왕이나 배달국은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실제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우천왕 때 배달국에 18명의 환웅이 있었는데 14대 좌우지 환웅 치우천왕 때 신시에서 청구라는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 겁니다. 수도 이전을 딱 한 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구라는 청구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별칭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6호선인가요? 거기 보면 청구역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학회도 있었죠. 청구도 여기 보면 청구풍화 이런 어떤 책들을 쓸 때 우리나라의 별칭으로서 청구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계라든지 왜 청구를 안 하고 쓰냐. 풀을 청자니까 그냥 동방이 아니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치우천왕 때 4700년 전인데요. 금속을 녹여서 무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로산에서 갈로지산, 갈로산에서 바리출수, 갈로산의 쇠를 채취하여 칼과 투구와 갑옷과 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700년 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때부터 금속을 먼저 썼었다라고 하는 거죠. 금속 문명도 보면 우리가 중원에서부터 이렇게 왔다.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철기가 들어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4세기에 처음에 연나라하고 충돌할 때 그때 좀 들어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나라의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 한나라가 철기군을 가지고 왔다. 우리 고구려 주멍이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도 그때 철기군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철기를 가진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보면 고조선의 철기문화가 그 이전에 이런 어떤 배달국의 치우천왕의 철기문화를 받아들여서 고조선의 철기문화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BC 12세기 이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이렇게 철기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 얘기하는 4세기보다 훨씬 이전에 바로 이 금속을 다뤘던 함경도 두만강에 보면 7세기에 철촉이 발견되고 연해주에서도 7세기에 철촉이 발견되고 강원도에서 보면 철제 송곳이 이렇게 홍천에서 나왔다. 두만강 하류에서도 보면 이런 철기류가 6세기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기라고 하는 것도 그 이전에 지금 시간상이 청동기 말씀 못 드렸지만 최고의 어떤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어떤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냐면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철강사 1위가 된 것이고 철을 1인 철강 소비량이 이렇게 우리가 세계 1위예요. 10여 년 동안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주의 가장 많은 성씨가 쇠김자잖아요. 그래서 김씨로 보더라도 이제 알 수가 있고 예전에 썼던 쇠철자의 고어를 봐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런 어떤 젓가락 문화 쇠젓가락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나무젓가락 대나무젓가락 이렇게 쓰는데 쇠젓가락을 쓰는 이 문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금속 문명의 강국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세로 들어가서 인쇄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영국이라든지 최근에 보니까 구텐베르크만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배웁니다. 세계사회 교과서에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와 지식혁명의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술의 발명이 불씨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식정보의 혁명적 대량 생산과 확산을 가져와서 르네상스 16세기 종교개혁 그리고 18세기 산업혁명 시민혁명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 갔을 때 프랑크프루트에 보니까 구텐베르크의 기념 동상이 있고 마인츠가 이 구텐베르크의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마인츠 구텐베르크에 박물관을 갔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가니까 사실은 여기는 촬영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관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에 관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짧게. 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밀랍 인형처럼 해서 뭔가 제조를 하는 이런 모습이 인쇄술을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고 빨간 부분이 있어요. 빨간 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작게, 너무 작게 써 있죠. 직지가 1377년에 흥덕사에서 나오게 됐는데, 청주 인근의 흥덕사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써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구텐베르크 박물관인데 거기에도 보면 이것은 인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직지보다도 138년 빠른 금속활자 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서 박상국 옛날 문화재를 다뤘던 실장님이신데 박상국 실장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본 난명증도가라고 해서 실제로 이 내용을 수백 페이지의 이 내용을 보시면 더 오래됐구나. 그게 문헌적으로 남아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인쇄가 된 본이 있었는데 지금 보물로 만들려다 보니까 보물로 등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목활자 본이 아니더라. 금속활자 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증명이 인증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더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 유튜브에 보시면 이 영상이 나오는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50분 정도. 대구 MBC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뭐냐면 2005년에 그때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엘고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디지털 포럼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말했지만 서양의 교황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뒤에 얻어온 기술이다. 이런 면에서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역사적으로 두 번째다. 두 번째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신문지상에서 막 떠들었습니다. 아니 서양 교황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얻어온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칼럼들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연구한 것이 뭐냐면 어떤 PD가 이렇게 연구를 한 거죠. 대구 MBC PD가. 그래서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걸 그대로 놓지 않고 논문으로 썼습니다. 이 PD가. 그대로 논문으로 써서 논문도 등재를 했어요.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단순히 이제 한 3년 만에 머릿속에서 착상을 해서 인쇄술을 만든 게 절대 아니고 고려를 지나서 조선의 어떤 기술자가 간 것이다. 사실은 기술이 전수가 된 건데 이것을 그냥 기술을 정리하는 어떤 책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발명품이 아니라 모방품이다. 이건 존 호프스의 저서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서프라이즈에도 나왔었죠.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이 구텐베르크의 친구인데 이 사람이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텐베르크의 그걸 가지고서 만든 것이 뭐냐면 42행으로 되어 있는 성서예요. 그래서 성서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가 성공적으로 인쇄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이 1452년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교황 니콜라우스 5세에게 소개했고 42행 성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알렸다는 내용이 로마 교황청 기록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무엇이냐 누구냐 구텐베르크냐 그게 아니라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조선인 기술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도 추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조선시대 금속활자는 처음에 고려시대에 나왔지만 이게 조선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고려 조선으로 해서 중동으로 이어져서 조선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동에서 받아갔는지도 모르지만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의 인쇄술은 고려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 거죠. 이거 뭐냐면 제가 갔을 때도 고려의 기술은 고려의 인쇄술에서는 뭐냐면 모래의 입자가 나와요. 모래의 입자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구텐베르크의 최초의 42행 성서에서는 그 모래의 입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딱 가보니까 뭐냐면 그때는 거기에 온 학생들에게 전부 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인쇄를 해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쇄술은 개량된 인쇄술이었습니다. 개량된 인쇄술이었고 처음에 갔었던 그 조선의 인쇄술은 모래 알갱이가 나오는 똑같은 인쇄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개량을 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근세, 헌데의 문명이 나오게 되는 그 발명품이 어디서 나왔냐? 그거는 한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목판 인쇄술이 탄생 이후에 500여 년 동안 활자 인쇄술을, 활자 기술을 발생시켜서 금속활자 인쇄술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목판 인쇄술에서 금속활자 인쇄술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 기술력이 넘어갔기 때문에 금속활자 인쇄술이 구텐베르크도 이렇게 그걸 가지고서 개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의 탑신부에서도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술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프랑스의 해군 견습사관으로서 1866년 병인양요에 참여한 화가 악리 지베르는 여행 잡지에 세계일주에 관한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과 같은 먼 극동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도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이 뭐냐면 보통 족보가 되겠죠. 족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까지도 자기의 어떤 족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책들이 인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목판 인쇄술입니다. 목판. 목판 인쇄술이거나 또는 목활자 인쇄술이 여기에 민중들까지 갔었던 것이고 금속활자 인쇄술은 그때 금속활자 인쇄술로 뭐하냐면 이런 거죠.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을 찍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은여 대장금에게는 쌀과 콩을 도합 5석 이런 걸 주었다. 지급해라. 중종이 이렇게 얘기했다. 은여 대장금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어떤 소스를 가지고서 지금의 어떤 전세계를 풍미했던 한류 드라마 대장금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가령 또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UFO 기록이 있습니다. 18세기에 보면 경상도 여섯 곳에서 UFO가 관찰됐다. 경상도 김해, 양산, 칠원 등의 여섯 개읍의 해시에 하늘이 이상하게 검더니 잠시 후 화강이 낮과 같고 하늘 위엔 한 물건이 위로 뾰족하고 아래는 넓었으며 그 크기는 항아리 같았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갔다. 이런 UFO에 관한 어떤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소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기록문화 유산이 우리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드라마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더하죠. 왕명의 출납, 각종 행정사무와 의뢰 등에 관해서 기록한 일지, 조선 후기의 인조 때부터 순종까지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287년 동안이 남아있는데요. 전 세계에는 이런 기록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록이 없다.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 왕이 이렇게 감기가 걸리고 누굴 욕하고 이런 거니까 적지 마라고 해도 적지 마라고 했다라고까지 이렇게 적는 그런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덕일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순위를 보면 저희가 이제 4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기록 문화 유산을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계, 해인사 대장경판, 동의보감일성록, 5.18 관련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한국의 유교책판, 그리고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이 이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세계의 어떤 자연유산, 문화유산도 이렇게 남아있고요. 기록문화유산도 이렇게 이런 기록물들을 인쇄술, 발달된 인쇄술을 통해서 기록물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남겼다라고 하는 기록문화의 또한 간국간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바로 현대의 한국 문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김구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좋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글은 더 길어요. 훨씬 긴데 이 내용이 너무나 주옥같은 글인데 이 앞부분만 이렇게 땄습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이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히 문화의 힘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좋하다. 그런데 지금 세계 군사력으로 보면 세계 군사력도 2021년에 6위가 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6위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를 개발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군사물들 수출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죠. 군사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한국처럼 극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인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우리는 선진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까지 가고 수출이 7위고 무역규모가 9위고 무역 ICT 흑자 1위, 전력생산량 10위, 전력소비량 9위, GDP 11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고 그러면서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그게 30, 50클럽이라고 하는데 30, 50클럽에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서 7번째에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G7이라고 하잖아요. G7에 우리가 초대가 되었잖아요. 왜 한국이 G7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출상이 10개국에서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탑 브랜드, 탑 브랜드 나라 중에서 10위 안에 든다. 선조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핏담눈물,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 6.25의 한국전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의 기적. 제가 이제 100주년이 되었을 때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때 독일에 갔었거든요. 독일 SN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역사 강연회를 했었는데 그때 그리고 그 전해에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이신 동포들인데 그분들이 뭐냐면 바로 1960년대, 70년대 간호사로 가신 분들, 그 다음에 광부로 가신 분들, 그 광부로 가신 분들 중에서도 광부는 독일에서 이제 건강을 또 우려를 했으니까 한 3년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3년 이후에는 다른 직업을 택하거나 이제 유럽을 가든지 또는 미국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다. 그것을 최근에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세계 동포로 이렇게 가신 거죠. 최근에 이제 영화 미나리도 있었지만 미나리의 명대사가 이거잖아요.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란다. 일제시대 또는 일제시대 이전에 그 구한말의 가난했던 시절에 연해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주 땅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902년 미주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의해서 하와이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또는 멕시코로 가고 남미로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도 이제 1920년 지금 100주년이거든요. 유럽의 한인 이주가 100주년이 조금 넘었는데 프랑스, 독일 이런 데로 가고 독일에 이렇게 이주를 하고 중동으로도 보면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그런 어떤 수출을 위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전세계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 그래서 전세계 750만 명의 해외 동포가 이렇게 살게 되어서 전세계적으로 우리 6천, 7천만 명의 우리의 어떤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민족 공동체가 전세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냐면은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을 맞이하게 되고 1998년에 일본 문화를 전격적으로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손정희가 찾아와서 브로드밴드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브로드밴드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을 깔아야 됩니다. 그때 손정희 선생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누구를? 빌게이츠를 데리고 왔죠. 빌게이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보통신망에서 세계 제1이 되고 모든 학교에 인터넷 회선을 보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000년부터 해서 초고속망을 깔게 됩니다. 그래서 읍단이 농촌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세계 최초로 전국 초등학교에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뒤죠. 5년 뒤에 엘고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혁명이 두 번째로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쇄술이었고 두 번째 디지털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 디지털혁명을 표현한 것이 한국만 미래를 살고 있다.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한국의 공항을 보고 한국의 어떤 삶을 보면 그들은 미래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SF영화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면 우리가 사실은 문명이라고 했을 때 그 문명의 어떤 이기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문명의 이기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노트북 이런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이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제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놓고 다니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스마트폰과 일체가 됨으로 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뭐냐면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영상통화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면서 초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것이 삼성이다. 최근에 LG가 좀 이쪽에 망하긴 했지만 삼성의 어떤 휴대폰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TV와 같은 시장이죠. 세계 TV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과 LG. 그래서 우리가 전세계 코로나 이전에 전세계 어떤 해외 공항을 가면 삼성의 TV거나 LG TV가 모든 전세계 모든 공항에 제가 모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본 모든 공항에는 바로 삼성이나 LG의 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TV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그리고 LG전자는 미국의 월풀을 넘어서서 가전 매출 세계 1위를 하였다. 이게 변동이 있으니까 미주 지역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16빙기 연속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1위나 2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삼성, LG전자가 미국 생활가전도 석권하고 있다고 하는 것. 미국의 모든 가정이 삼성과 LG의 제품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1위 지하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은 한국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죠. 그래서 세계 치안이다. 전세계에서 보면 저도 이제 미국에 잠깐 갔었지만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잠깐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죠. 무기, 총기 소유를 할 수 없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CCTV가 있어서 절대 그것은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CCTV 굉장하죠. 그런데 뭐냐면 한국에서 돈을 떨어뜨려 본다. 사람들이 많이 실험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신기한 거죠. 카페에서 노트북을 놓고 바깥을 나갔다가 한 30분 있다가 와봤다. 내 지갑을 놓고 가서 했는데 지갑을 아무도 안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네티즌들이 이렇게 글을 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시험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수의 사례가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는 CCTV가 많아서 그런 거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원래 도둑이 없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 한류라고 하는 것도 그 한류가 왜 지금 BTS를 비롯해서 K-POP도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 그 가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건전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냐면 인성이 바탕이 된다. 그 인성이 뭐냐면 도둑이 없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1880년에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금단의 나라 조선에 가다라고 했습니다. 오페르트는 도굴 사건으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이런 책도 썼어요. 조선은 도둑이 없는 나라다. 이미 언급한 대로 조선 사람들은 대체로 정직하고 착하며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재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시골은 물론 도시에서도 집들은 늘 열려져 있고 문에는 자물쇠조차 채워져 있지 않으며 절도는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보다도 훨씬 엄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처벌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하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집들이 늘 열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서로가 어떤 인성, 인성이 되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현대 문명이라고 하면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생활 가전과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최고에 속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문화가 나가고 있다. 그 문화의 바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악문화가 되는데 케이팝이다. 그래서 실제로 IMF 구제금융 이주의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는 그런 시절, IMF 시절이었는데 그때 뭐냐면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수만의 SM엔터테인먼트는 내수시장이 너무 작다. 그래서 해외시장을 개최하는데 97년에 최초로 해외시장을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우리 문화는 개방이 되지만 이 개방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한일 월드컵을 해야 됐잖아요. 월드컵을 해야 되고 일본 문화가 개방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오히려 더 이때 개방이 되니까 개방되지 않았을 때는 일본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개방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독창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0년에 보면 H.O.T의 베이징 콘서트 한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한국의 저력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한국이 어디인가 88올림픽이 알려졌지만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남미에 이때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때 더불어서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의 한류가 겨울 연가를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한 번 바뀐 거예요. 어떤 중년층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10대층까지도 완전히 한국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세상을 바꿨나. 2005년부터 유튜브 시대가 시작됐어요. 지금 16년째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튜브 시대죠. 그리고 지금도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시차 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게 되면서 그때의 그걸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K-POP 문화, K-POP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적 커버리지가 더욱 확장되어서 그 파급력과 영향력 또한 더욱 커질 수가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까 보셨던 10년 전입니다. 10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10년 전에 보니까 이제 수면 위로 딱 드러난 거죠. 유럽이나 유럽이 드러난 겁니다. 유럽에서 K-POP 공연을 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에 열풍이 불면서 싸이가 미국 진출을 해서 미국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을 열었다. 그리고 2013년에 방탄소년단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뷔를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국 가수로서 첫 빌보드 1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2018년이죠. 그래서 빌보드 1위를 처음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과 월드컵 4강에 비견될 만한 성과다. 세계 대중문학의 지형이 바뀔 만한 큰 사건이 벌어졌다 했는데 그 다음에 앨범을 낼 때마다 족족 빌보드 2관왕, 빌보드 3관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무너뜨린 BTS, 비틀즈보다 더 대단한 성취를 하였다. 비틀즈, BTS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비틀스가 들어왔을 때 English Invasion이라고 해서 영국의 침략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한국의 어떤 침공이다. 또 BTS의 침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2020년이 되니까 우리가 빌보드에서 1위를 블랙핑크가 또 했죠. 그래서 블랙핑크하고 2위가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K-POP 놀이터가 된. 사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처음으로 K-POP 놀이터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그런 기사들도 최근에 많이 나와요. K-POP 놀이터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던데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칼럼도 있지만 BTS가 지금도 1위를 하고 있어요. 2021년 버터가 통산 8주에서 9주 1위로 치닫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왔던 Permission to Dance가 한번 1위를 했었잖아요. 버터가 더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버터가 계속 1위를 하고 있는데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거냐면 사실 싸이가 갔을 때 싸이가 6주간인가요? 6주간인가에 핫백 차트에서 솔로곡 차트죠. 거기서는 2위를 했습니다. 2위만 하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핫백에서 1위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버터라고 하는 곡은 1위를 갔다가 8주 동안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겠고 이것이 싸이에서 그다음에 BTS에 의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뭐냐면 블랙핑크라든지 블랙핑크는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6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 BTS가 한 5천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1위가 바로 블랙핑크거든요. 어마어마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랙핑크 그다음에 이어져서 이제 빌보드 200위 안에 들었던 것이 이제는 5위 안에 들어도 크게 뉴스가 안 됩니다. 몬스타엑스, 엔시티 1, 2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 해서 BTS를 뒤를 잇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그런 K-POP 그룹들은 훨씬 더 많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수영 선수 같은 경우에 트와이스의 노래를 듣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K-POP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다. 이걸 통해서 이제는 한류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한국 자체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1억 명의 한류 팬에서 1억 명에서 뭐냐면 저변층이 있어요. 1억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커뮤니티나 SNS에 가입된 거거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가입된 숫자들을 갖다가 체크를 한 겁니다. 그게 1억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1억 명이요. 가입하지 않고 보는 사람들 이런 추정치를 보면 1억에서 정말 수억까지도 이제 내다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겠고 그중에 우리나라에 또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 능력시험도 응시를 하죠. 이게 250만 이상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옛날에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박사가 130년 전에, 130여 년 전에 그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국주의에서 당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뉴욕 트리븐지에 기고를 해요. 조선에는 모든 소리를 자신들이 창제한 고유의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자가 존재한다. 음소인 문자인 조선 문자는 음절 문자인 일본 문자와 매우 다르며 각 음절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글자 구조상 한글에 필적할 만한 단순성을 가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하고 식자들이 심혈을 기울였으나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과제가 이곳 조선에서는 수백 년 동안 현실로 존재했다. 즉, 글자 하나당 발음이 딱 하나씩이다. 표음문자체계의 모든 장점이 여기 한글에 녹아있다. 영어는 모든 모음 다섯 개를 각각 여러 개의 다른 방법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서 완전히 한글에 대해서 한국어에들 채득한 사람이 호머 헐버트 박사죠.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130년 전 지나서 진짜로 세계의 한국어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76개국, 213개의 세종학당이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어가 나가고 있고 한국 문화가 아까 케이팝이라고 하는 음악 문화, 또 하나는 뭐냐면 영화와 드라마라는 걸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바로 영화 기생충이 있었고 그리고 2021년에는 미나리가 세계 영화계의 상들을 석권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넷플릭스가 있어서 한국 영화가 세계 1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초로 1위를 한 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심파다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 비판을 많이 받지만 전 세계에서는 우리의 어떤 감성이 충분히 먹혀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 승리호도 세계 1위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냐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류가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영화, 영화가 아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갔지만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가 계속 나가고 있다. 킹덤은 최근에도 나왔죠. 아신전이라고. 아신전도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1위를 했었죠. 1시간 반 정도 프리콜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또 킹덤이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킹덤의 김성훈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킹덤이 인기를 얻은 것에 대해 가시나 모자죠. 조선의 모자 또는 경복궁 등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선과 색, 아름다움을 작품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전달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옛날 고대의 어떤 역사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문화가 나간다는 거죠. 의봉문화, 의몽문화, 한복이 계속 나가잖아요. 한복을 지금 아무리 중국이 자기네 것이라고 이렇게 해도 한복이 계속해서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 나가고 모자 문화가 나가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상투문화가 나가고 그리고 경복궁이라는 고궁이 나간다. 고궁. 이런 것들이 함께 나가는 거죠. BTS가 경복궁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경복궁 근정전에서 그리고 경회로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라고 해서 BTS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전에도 경복궁을 많이 왔지만 그 이후에 경복궁을 찾아들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절에서 좀 안타깝지만 이러한 문화들이 바로 케이팝과 그리고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은 최근에도 보면 혐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가입해서 드라마 시청 시간이 1년 전에 비해서 6배 넘게 늘었다. 6배.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들을 전 세계에서 극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CEO도 신한류의 선봉이 우리다 하니까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은 제작비도 지원을 하고 해서 이런 킹덤,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런 것을 보니 애플티비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아시아 시장, 세계 신양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바탕이 되는 것 중에 K-웹툰도 있다. 네이버 웹툰 이런 것들도 글로벌 전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뭘로 나오냐면 웹툰으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글로 써도 우리 글이 먼저 나온다. 그게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되고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뭐냐면 그런 웹툰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 컨텐츠, 그런 문화까지도 관심을 가진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계적인 문명 비평가 기소르망은 한국 그 자체가 하나의 문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을 잘 만들었네, 선박을 잘 만드네, 대형 선박. 오늘 말씀을 못 드렸지만 대형 선박도 1위잖아요. 젊은이를 위한 음악, 케이팝 너무 좋네. 영화를 잘 만드는 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이 되면서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 문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형성을 했다. 그래서 한국 그 자체가 지금은 문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한국 문명이 이 지구촌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국 문명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뭐냐면 K-히스토리, 한국의 역사가, 올바른 역사가 나가야 된다. 오늘 말씀드렸던 어떤 한국, 배달, 조선의 그런 역사가 제대로 역사가 나가야지만 지금 보면 한 다이너스티라고 검색을 하면 한 나라라고 검색을 하면 한 나라가 한반도 북부까지 진출해 있는 그리고 남북까지도 진출한 그런 어떤 세계사 지도들이 버젓이 구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임라일본부 4세기, 6세기에 임라일본부라고 해서 그것도 채택이 되어서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왜곡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뭐냐면 올바른 역사가 나가야 된다. K-히스토리, 그리고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우리의 어떤 문화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문화 속에 들어있는 천부경 하도 낙서라든지 그런 어떤 팔괴, 음량, 오행과 그리고 홍익인간의 우리의 정신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알고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공유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현장에서, 미주 지역에서 꼭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